광양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새 시정 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광양시의회는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을 심사한 데 이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올해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23일 본회의에서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과 자원의 재사용,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. 한편 광양시의회는 지난해 광역과 기초 92개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포함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념도 평가에서 전남지역 지방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청념도 1등급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.